자동차 운전면허를 따고 오랜 시간을 운전해도 주차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가지 주차 공식이 제시되고 다양한 자신만의 주차법을 갖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면 주차가 도대체 왜 그렇게 어려운지 그림으로 보면서 원리를 알아보겠습니다. 이 원리로 운전면허 시험의 T자 코스에도 응용이 가능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뒤에서 길 옆에 하는 평행주차 방법이나 유턴에 대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주차 궤적을 따라 원이 그려져 있는데요. 이 원들은 이 차량의 최소 회전반경원입니다. 이 최소 회전반경원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최소 회전반경원의 원리를 이해하면 차량 회전 시의 거동 특성을 알 수 있게 됩니다. 무작정 공식을 외우는 것보다 주차요령을 쉽게 터득할 수 있고 다양한 주차 환경에서 어렵지 않게 주차할 수 있게 됩니다. 핸들을 꺾은 상태로 잡고 차량을 진행하면 차량은 원을 그리며 회전을 하게 됩니다. 이 원의 중심은 뒷바퀴축의 연장선과 앞바퀴의 중심선이 만나는 점에 위치합니다. 핸들을 더 꺾으면 앞바퀴 각도가 커지면서 앞바퀴의 중심선이 이동을 합니다. 핸들을 꺾으면 차량의 회전원의 중심점은 뒷바퀴 축의 연장선을 따라 움직인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이 영상의 가장 중요한 하이라이트입니다. 주차할 때 기준을 뒷바퀴에 두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핸들을 최대한 꺾으면 그 차량이 회전할 수 있는 가장 작은 원을 그리게 됩니다. 자동차 법규상으로 앞바퀴의 궤적에 의해 그려지는 원을 최소 회전반경원으로 정의합니다. 그림에서는 파란색 원이며 승용차의 경우 반경이 최대 6m 이하로 규제되어 있습니다. 이것의 크기는 각 차량마다 다르며 차량 고유의 특성입니다. 차량 제작사가 신차종 형식 승인을 받기 위하여 정부기관에 제출해야 하는 자료입니다. 후진할 때도 같은 궤적상에서 움직입니다. 주차할 때는 뒷바퀴가 중요한 기준이 되며 뒷바퀴의 안쪽 원이 가장 작은 원이 됩니다. 그림에서는 빨간색으로 표시하였습니다. 자, 이제 맨 처음 주차장 그림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마트나 아파트 주차장의 일반적인 T자형 주차장입니다. 그림에서 주차장 폭과 차선, 차량의 사이즈 및 회전반경원 등은 그랜저급으로 실제 크기에 비례해서 같은 축소율로 그려진 것입니다. 그림에서 자동차 두 대의 사이에 빨간색 주차 공간의 후진으로 주차하려 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최소 회전반경원이 뒷바퀴의 연장선상에 존재한다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그림에서도 뒷바퀴를 기준으로 하여 빨간색 원으로 궤적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역순으로 설명하겠습니다. 지금 이 차량의 위치는 후진으로 주차하기 위한 가장 최적의 위치입니다. 뒷바퀴의 최소 회전반경원이 후진으로 주차 공간에 진입하는 선과 접하고 옆 주차 공간의 모서리를 침범하지 않도록 위치시킵니다. 이 위치에서 핸들을 우측으로 최대한 꺾은 상태로 차량을 후진합니다. 이어서 핸들을 풀고 그대로 후진하면 주차가 완료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자리에 차를 위치하는지 그 이전 과정을 보겠습니다. 2원은 왼쪽으로 회전할 때의 최소 회전반경원에서 오른쪽 뒷바퀴의 궤적을 그린 것입니다. 2원이 차량 진입 시의 오른쪽 뒷바퀴의 궤적선에 접하고 동시에 후진 시의 최소 회전반경원에 접하도록 위치시킵니다. 차량이 진입하여 주차를 시작하는 초기 위치입니다. 운전자의 어깨선을 주차선의 교점인 별표와 일치시킵니다. 이 위치에서부터 핸들을 왼쪽으로 최대한 꺾은 상태로 전진하면서 우측 사이드미러로 주차공간의 모서리, 즉 그림에서 별표가 차량의 뒤끝 부분에서 보이는 위치까지 좌회전하여 멈춥니다. 후진으로 별표를 향해 우측으로 핸들을 최대한 회전하여 후진합니다. 이렇게 후진 주차를 완성하였고 공식도 만들어졌습니다. 지금까지 최소 회전반경원의 원리를 이용하여 이 두 접선과 두 접원에 의해서 최단 거리로 가장 최적의 주차 과정이 만들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이렇게 제도하듯이 그림같이 주차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몰랐기 때문에 주차가 왜 그렇게 어려웠는지를 이제부터 보겠습니다. 첫번째, 주차의 가장 기본적인 이해는 뒷바퀴를 기준으로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번째로 알게 된 점은 최소 회전반경의 원리를 이해함으로써 제도를 통해 그림으로 보니 비로소 눈에 보이는 것입니다. 즉, 이 구역에 뒷바퀴가 있어서는 별표를 밟지 않고 주차할 수 없습니다. 레드존에서는 절대로 한방의 후진 주차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초보 운전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팁입니다. 실제 상황에서 이런 반원 모양의 레드존을 주차장 바닥에 가상으로 그려넣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대신에 45도 직각삼각형을 바닥에 상상하고 뒷바퀴가 이곳을 피하도록 운전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 또 다른 방법으로 주차하고자 하는 공간을 지나서 이웃의 주차공간의 두 칸까지 진행하여 차량의 앞단을 45도로 코너에 밀어넣는다는 개념으로 운전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변 장애물에 부딪히지 않고 삐딱하게나마 주차공간에 주차할 수 있는 최대 허용 공간을 보겠습니다. 그림에서 보이듯이 그린존이 뒷바퀴 기준으로 최대 허용 공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만약 뒷바퀴가 그린존 바깥에 있다면 한 방에 주차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주변 공간이 더 좁다면 그린존은 더 좁아질 것입니다. 넓지 않은 그린존을 보니 왜 그렇게 주차가 어려웠는지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운전면허 시험장의 직각주차 코스를 보겠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차량의 최소 회전반경을 이용하여 이론적으로 직각주차 방법의 정석을 찾아보겠습니다. 이 그림에서 도로와 차량은 같은 척도로 비례하여 그려진 것입니다. 차량은 운전면허 시험장에서 주로 사용하는 소형 승용차를 사용하였고 최소 회전반경은 5.2m를 적용하였습니다. 도로 주변의 검은 선은 이탈감지 센서선이고 회색 선은 연석을 표시하였습니다. 오른쪽으로 진입하기 위해 차량을 서행으로 주행합니다. 참고로 차량의 파란 점은 운전자의 머리 위치를 표시한 것입니다. 도로 연석이 옆 창문의 가운데에 오도록 하여 멈춥니다. 핸들을 오른쪽으로 완전히 꺾은 상태로 우회전합니다. 파란 원은 앞바퀴의 궤적이고 빨간 선은 뒷바퀴의 궤적입니다. 초록 원은 왼쪽 뒷바퀴의 궤적입니다. 앞바퀴의 궤적이 센서선으로부터 약 30cm 여유 간격이 있습니다. 참고로 바닥의 모눈의 크기는 0.5m 위 정사각형입니다. 핸들을 풀어서 원위치한 후 왼쪽 뒷바퀴에 궤적원에 접하는 선을 따라 진행합니다. 왼쪽 도로변으로 최대한 근접한다는 개념으로 진행하여 좌측의 연석과 차량의 비필러 또는 의자 등받이가 일치하는 지점에서 멈춥니다. 핸들을 오른쪽으로 최대한 꺾은 상태에서 천천히 진행합니다. 창문 밖으로 고개를 내밀어 보면서 차량의 앞단이 근접하였을 때에 멈춥니다. 현재 이 차량의 위치는 왼쪽 뒷바퀴의 최소 회전반경원이 주차장의 진입선과 접하도록 위치가 선정된 위치입니다. 이 위치는 주차장을 나갈 때에도 최적의 여유를 갖도록 고려된 위치입니다. 또한 후진시의 우측 앞바퀴의 파란원이 감지선에 닿지 않도록 30cm 정도의 여유를 갖는 최적의 위치입니다. 핸들을 왼쪽으로 최대한 꺾은 상태에서 이원을 따라서 천천히 후진합니다. 이때에 고개를 창문 밖으로 내밀어서 뒤쪽 바퀴가 차선을 밟지 않도록 보면서 후진합니다. 차량이 옆차선과 평행이 되면 멈춥니다. 핸들을 풀고 천천히 후진을 합니다. 뒷바퀴가 흰색 정지선을 밟는 순간 확인음성 경고가 울리면 차를 멈춥니다. 즉시 핸드브레이크를 잠그고 주차를 완료하면 경고음이 울립니다. 그러면 다시 핸드브레이크를 풀어서 해제하고 이제 주차장을 나가는 과정을 시작합니다. 서서히 전진하여 연석이 옆창문의 중앙에 올 때 멈춥니다. 핸들을 오른쪽으로 최대한 꺾은 상태로 우회전합니다. 좌측 앞바퀴의 파란 궤적원이 감지선으로부터 30cm 정도의 여유를 갖습니다. 우회전하기 위해서 도로 좌측으로 최대한 근접하도록 천천히 진행합니다. 차량의 앞단이 황색선과 일치하면 멈춥니다. 핸들을 최대한 우측으로 꺾은 상태에서 우회전하여 직각 주차 코스를 빠져나갑니다. 어떤 면허시험장은 도로폭이 3m보다 작은 경우도 있고, 출구의 코너반경이 더 큰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 명확한 규정이 없어서 면허시험장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최소 회전반경원의 원리를 이용한 직각 주차 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영상 제작이 예상했던 것보다 너무 오래 걸려서 여기서 일단 낙해야겠습니다. 길 옆에 하는 평행 주차와 유턴, 전방 주차 등에 대해서는 다음 영상에서 계속 제작하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구독을 해두시면 다음 영상 올릴 때 자동으로 알림 통보가 갑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동으로 알림 통보가 갑니다.